안녕하세요 이거 뭐지? 망했는데요? 망한거 같은데? 세메파일 사라졌는데? 뭐야 뭐야? 어떡하지 이거? 개망했네 진짜 아 씨 저 문을 아 메탈 와 진짜 뭐지? 내가 분명히 저장을 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롤백이 돼버렸네 저번에 그 1일차 한 이후로 레델이를 킨 적이 없는데 와 살짝 멘탈 흔들리네 켜자마자 멘탈 흔들리네 진짜 1일차로 갈까요?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멘탈 저번에 1일차 한 이후로 저장해놓고 레델이 끈 다음에 레델이를 한 번도 안 켰어요 택배 배달하면서 그 다음에 잠시 발랄라 갔다 왔는데 세어파일 와 이리 돼있나? 와 이거 진짜 큰일났네 이거 세이브가 그냥 롤백이 돼버렸어요 롤백 처음부터 다시 가자 아니 그냥 이거 제목 바꿀게요 이거는 신의 계시다 신의 계시 발할라 아소로 가겠습니다 발할라 아소 1일차 발할라 아소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와 나 착한 일 안할래 미치겠다 지금 보이는대로 다 그냥 쑤시고 댄게 됐다 와 갑니다 네 대신에 그 인디언이랑 했을 때 똑같이 화살이랑 도끼질 마 하면서 욕구멍 으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흫 지실라고 흫 passiert 로 약탈 화뇨 vid 다시 Everybody 바이킹 배달 diamond hardware 총 쓰면 안 돼 팔로 갈게요 뭐 이 새끼야 뭐 여러분 아시죠 쟤는 참전용사 아닙니다 참고로 참전용사 아니에요 그래서 기절만 시켰기 때문에 깨어날겁니다 나중에 아 난 이거 퀘스트를 또 다시 밀어야 된다는게 너무 화가 나 이거 구해주러 안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해봤어 왜 괜찮은거 같은데 와 저래가 있노 그냥 절하고 있는거 같은데 빠이빠이 이거 내꺼야 아니 밤이 내껀데 따갈라고 이거를 어? 내가 저번에 니 안때렸는데 그지 내가 저번에 때린적 없지 이마 갖고와 인마 빠세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미션 끝나네 아씨 아 진짜 아 끝날줄 몰랐지 오 됐어 됐어 너 털어서 돈 나오면 뒤진다 아 이미 뒤졌네 돈 있네 어? 야씨 먹을것도 있네 있으면서 그래 하하하하 얘 혹시 여다가 돈 숨겨놓은거 아냐 여다가 야 발기재하지마 어 가만있어 강력한 기저의 강량제 툴 비스킷 말까지 들어가면 꿍씨렁꿍씨렁한다고요? 하하하하 그것도 몰랐네 말 그냥 가져가자 말 이거 괜찮게 생겼네 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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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나 좀 태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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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케오케 아유아유 뭐야 여기 뭐야 남자가 왜 더 많아 야야 기다려 나 내릴래 남자가 더 많노 에라잇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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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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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칙 잘오고 어 뭐야 어 뭐야 잘 버티노 야 넌 안되겠다 야 넌 안되겠다 진짜 넌 묶어줄게 내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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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나 알았다 알았다 하하하하 이빨도 털어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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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 누워있어 여기 그리고 요렇게 누워 놓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 얘가 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졸시키면 돼요 기졸시키면 되는데 이게 때리는게 안되네 어 된다 하하하하 자 이래두면 돼요 겁나 재밌는데 어 왜 재밌죠? 아 씨 레데리가 제일 재밌어 야 죽인거 아니에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날았어 뭘 받았나 이거 멀리서 때리도 돼요? 이렇게 해도 돼? 상관없어? 뭐야 어 뭐야 뭐야 하하하하 아 이러면 아예 미션이 아니네 하하하하 뭐야 다시 사라졌네 하하하하 빠세 뭐야 하하하하 뭐야 방금 뭔소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디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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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도망가 너 너도 돈 내놔 야 너도 돈 내놔 야 너도 돈 내놔 너도 돈 내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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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치겠네 괜히 때렸다 안 때렸으면 되는데 야 너 어디가 아 너무 멀어 뭐야 뭐야 쿠퍼 야 얘 일어났어 쿠퍼 뭐해 이건 몰랐네 겁나 웃기네 뭘 말해 맛있겠지 먹고 싶지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아 뭐야 아야 아씨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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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싸워보자 아아 아씨 아씨 아파 지금 아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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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파 미친 미쳤나 아 저 괜히 넘어져가지고 마 아 저 괜히 엎어져가지고 제대로 기습당했네 약 안먹었으면 그냥 뒤졌다 그죠 얘네도 돈 많이 들고 다니네 거의 한 4달러 5달러 이렇게 들고 다니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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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뱀에 물렸나 어 뱀에 물렸어 어 그래 어 좀 더 느껴봐 좀 더 느껴봐 어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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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내가 보내줄게 참고로 저 아저씨가 왔다간 길에는 뱀이 무조건 있을 수 밖에 없죠 뱀한테 물렸으니까 뱀을 잡으러 가보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뭐야 야 뒤져있네 그냥 뭐야 사람 물고 뒤진노 원래 뱀이 독을 쓰면 죽나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나 아 뭐 아무튼 개꿀 아아씨 안돼 안돼 뒤졌나 살았나 살았나 우와 우와 야 니 오오 니 함 끝까지 내 함 살려본다 뭐야 안 죽었제 어 해치진 않아 해치진 않아 해치진 않아요 여기 시체 하나 더 있네요 시체 하나 더 있네 밧줄로 끌어낼까요 우와 목을 갚네 이거는 야 가만히 있을거지 가만히 있을거지 아 너무하네 야 나 아 아 나 쫄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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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쫄았다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. 바이킹은. 우와! 아 아야. 아 나 밀려고 그랬는데? 아 나 밀려고 그랬는데 아 밀려고 그랬는데 어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키가 좀 헷갈렸어요 네모를 눌러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눌렀어 저장을 좀 해놓을까? 이번엔 저장 되겠지 그죠? 어 잠깐만 저장 있는데요? 저번에 해놓은거 아 또 메탈 나가네 엄마 살아있었네 인디어나서 아니 나 이게 25%라서 아닌줄 알았어 25%라가지고 아 이게 왜 25%야? 왜 25%야? 와 미치겠네 진짜 아보네 와 와이라노 아 있었네 아 아 있었네 미션 3개밖에 안하고 전설 가방만 딱 만들어도 어떻게 25%가 나올수가 있어요? 아 어떡하지 다시 선하게 가야되나? 아 아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루입니다 아 네 오늘 인디어나서 2일차 시작할거거든요 다들 네 어서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네 일주일만이죠 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인디어나서는 이제 그 착하게 터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컨셉으로 할거고 총을 안쓸겁니다 총을 방금 그 조금전에 그 방송 돌린 사람은 그 제 동생이라고 비로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좀 나쁜놈이거든요 걔가 잠시 이제 방송 좀 해본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 저는 절대 막 나쁜진 안합니다 저렇게 오 야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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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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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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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채 괜찮채 이게 제 원래 모습이죠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